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 상한가 돌파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강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돌파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상한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에 30% 상한가 되다. 왜 그러냐면 호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거는 1원 단위말로 호가가 잡히고요. 또 어떤 거는 5원 단위마다 호가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될 때 1,500원, 1,100원, 1,1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마다 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상한가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다 1원씩 되거나 0. 몇 원까지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라는 폭을 말할 때는 29, 30%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고요.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한가 폭이 30% 미만인 경우가 다수한데.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법의 가장 핵심 사항은 상한가 종목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날 상한가와 접근하시는 큰 손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출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런데 정말 센 상한가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료가 약한 상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으로 보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매수 타이밍은 저가를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상한가에 최저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할 때. 이런 상한가는 뭐냐면 과거에 상한가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거. 상한가 3, 4개짜리 이런 거 말고요. 단시간 안에 3개짜리 나왔다, 2개짜리 나왔다는 건 안 통합니다. 첫 상한가일 경우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상한가 이후에 아무 재료 없이 나왔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을 7% 이상에서 추세 매매가 가능한데 무슨 말이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는 좀 이상한 상한가인데 재료가 세야 돼요. 트렌드가 맞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 트렌드다, 엔터 트렌드다 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 번외 종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섬유다, 아마존이다. 그러면 시장과는 번외로 개인의 역량으로 가야 되잖아요. 개인의 역량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바닥까지 내려와도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죠, 이럴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도 여기서 수익 구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재매수 구간하고 또 떨어지면 재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주식에서 상한가에 대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결국은 변동폭과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매기세드를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기회를 항상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죠, 내려왔죠. 다시 쭉 하고 툭 올라오죠, 내려왔죠, 툭 올라오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한가 종목을 관심 종목에 적어놓는 겁니다. 결국은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간을 미리 채워놓으셔야 돼요. 왜 주식이 결국은 못 버티고 흔들리는지 아세요? 내 고간이 안 채워져 있고 새로운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내 고간은 세고 있는데 그 고간을 세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핵심 상황은 이겁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자만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 같다고 하면 이걸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나중에 접근하셔야 했을 경우에 이 접근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럼 당장 지금 장중에 번쩍번쩍하는 게 보여요. 그럼 장중에 번쩍번쩍하는 걸 들어갔을 때 확률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 없이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신감 있어야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찾고 주식을 하면서 돈이 잃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좋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을 100% 못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들고 가다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거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종목 손절하고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종목이 가네. 그럼 또 이 종목으로 또 넘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깊은 분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면 그 상한가를 갔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속적인 시장 트렌드의 상한가는 이 기법에 안 통합니다. 나중에 급등 상한가 기법도 할 겁니다. 제가 상한가 기법만 한 5개 정도 정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도에는 운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운보다는 실력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력에서 차트만 갖고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알아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회사도 알아야 되고요. 차트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가 좋다더라의 기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자체가 실력이 있어야지만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만약에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여기서 이런 자리. 상한가 시초과장도 자리에서 들어가죠. 이렇게 불꽃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따로 있어요. 이런 전략도 있고 이런 전략들은 더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베스트 스탁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강의를 들을 수 있으실 거고요. 주가적인 턴유라운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이 상한가 시가 부분, 시가 부분에서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였는데 내용이 좋다. 아직은 끝날 ING형이 아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트레이딩에 대한 매매법들은 체크되고 또 이야기되고 이슈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드린 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트레이딩하는 종목에 대한 로직도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이 종목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매할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매매할 종목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성공했던, 주식으로 성공했던 분들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꼭 오늘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 내용도 있지만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파동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오랜 경험 동안 느꼈던 게 회사에 대해 정확히 알라.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종목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외의 종목들은 타이밍을 봐라. 약한 유수라도 약한 유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 이 정도면 마음이 편한 구간. 딱 그런 거죠. HTS 닫고 운동 나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센데 투상 가고 나서 늘렸다가 어때요? 바로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은 거의 베스트 플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픽수 XR인데 종목 자체가 탄력도가 낮잖아요. 상가 3, 4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탄력도가 낮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공제만 하는데 늘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똑같습니다. 준비가 된 분들. 예습과 복습증이 어떤 게 중요합니까? 저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습의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습을 주식을 하셔라.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예습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장 언제나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는데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슴치, 황주명 입력하시면 다양한 걸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또 더 궁금하시거나 강의 들어보시고 싶다.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